울주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21일까지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 계획과 품질 관리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준수 여부, 현장 관계자의 상주 여부와 관리 감독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겨울철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안 치마나 콘크리트 양생 불량과 관련해 견실한 시공과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